안녕하세요 앞에 보이는 에센셜 이러면 된다 어차피 제가 쓰는 거니까 채널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라고 하고요 일상이랑 패션 이런 거 업로드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아시나요? 압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인스타에도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 너무 반가워요 간단한 채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? 저 그냥 브이로그 저도 저도 브이로그 해요 저 이런 자리 처음이라서 준비해 주세요 네 준비해 주세요 처음으로부터 안녕하세요 녹화 중인가요? 네 녹화 눌렀습니다 브이로그 가고 있고요 네 미키 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연구시네요 준비되셨나요?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상 유튜버 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상 어떤 일상 배우시나요? 일상 그냥 일상 최애리 최애리 네 구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이고요 저도 일상 브이로그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상 저는 원래 직장 다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일상과 운동과 그리고 직장생활 이 라이프 밸런스를 네 워라벨 네 네 추구하는 유튜버 병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설명을 못 들어가지고 눈치껏 왠지 당면 이렇게 한번 향을 맡아보시면 같은 식당 psychosoly 이렇게 향을 맡아보시면 시끄롹 향을 맡아보면 wines 소주 불만 우안 zo 도시락 그래 조금드 만들기 어떻게 이제 파티 끝나고 나 행사 끝나고 이제 저 집으로 갈게요 경도의 첫인상 어떤가요? 되게 호가명 호가명인가요? 진짜 호가명 아 그런가요? 여자한테 인기 많을까요? 일단 다음 질문은 일단 안심 보자마자 안심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명입니다 다행이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경제님 독자분들 오늘 경제님도 보내라고 편안한 시간 됐었어요 진짜 미키선이 없었으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죠? 진짜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말 한마디 꺼내기 두려웠을 것 같아요 치근떡 떼는 것처럼 보일까 봐 근데 경쟁이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칭찬 너 뭐 하시죠? 같이 러시안 가게랑 같이 미국 해군대 한국대표 레이비대 마린 짐에서 만나시더라고요 다음에 꼭 그리고 제가 미키선 님이랑 농감이라서 오늘부터 친구하기로 했어요 그럴 경우에요? 그래 마이크가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? 엄청 아 진짜요? 제거 채널 봐서 확인해 볼게요 알겠어요 진짜 이걸로 하면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만 거의 다 된거고 제가 말하는 건 약간 홀리자 아 대박 그럼 이 부분은 마이크에요? 네 모델 비디오 마이크 근데 이거 길에서 브이로그 찍으실 때 사람들이 초반으로 어떻게 되세요? 약간 창피해 그래서 할 말 없으면 바로 찍어놓고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